이정현씨입니다. 너무 마지막 연속은 최선영역을 받았습니다. 어마어마한 연속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 지금 하나가 오늘의 연속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받으시기 바랍니다. 달라졌거나 저는 결혼을 영화 찍으면서 되게 하고 싶었고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우 캐릭터와 상철 캐릭터 두 분 다 너무 좋아서 정말 둘을 합쳐놓은 사람을 만나고 싶을 정도로 되게 선영이 많이 부럽기도 하고 그런 거 말고 현장에서의 우리 실제 어떤 그런 모습 뭐 어때 있는지 얘기 좀 해봐요. 권상우 씨는 너무 가정적이시기 때문에요. 이런 대답을 난 원했던 거예요. 이런 남편을 가진 태영 씨 정말 많이 행복하겠다. 저분 무슨 아카데미 출신 서로 이렇게 연습한 느낌 아니 진짜 정말 일 아니면 맨날 단톡방에 이제 막 태영 씨랑 아기들 사진 매일 올리고 일 아니면은 그냥 집에서 아기들이랑 놀아주거나 태영 씨 일 도와주거나 그러니까 그리고 아주 좋은 남편이 있죠. 그 사모님한테 되게 잘 아시는 것 같고요. 맞아요. 오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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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